랠리, 랠리로? 랠리로? 무조건 한 명씩 쳐야 되거든 치고 빠져줘야 돼. 아, 랠리, 랠리. 아, 랠리, 랠리. 아, 미안, 미안. 아, 연습 게임. 아직 안 보여주는 거야. 깜짝이야. 살짝 놀라지 말고 좀 이따가. 아, 연습해, 연습해. 이렇게 막 이렇게 막. 오케이, 왔어, 왔어. 안 빠져야 돼, 안 빠져야 돼. 아, 치겠다. 1대4? 누가 치기야? 갈게. 10대8이잖아, 이제. 이제 10대8인 것 같은데? 여자야, 노래방에 나와. 헬로우. 네, 오늘. 지금. 그 녹음. 이제 녹음하는 것 때문에. 녹음실 먼저 와 있어서 좀 기다리다가. 인스타라이브를 켰어요. 기다리고 있는데. 여러분, 인스타라이브를 잠깐 켰고요. 음, 또. 이번에 또. 그 영웅 활동도 마무리하고. 해서. 들어왔습니다, 여러분. 인스타라이브를 켰는데. 제 첫 인스타라이브예요, 여러분. 이승 crise despre 2020년 half of the year 2020s, 워ート시assie knockout gan. 멤버 denominador 수 fail out of the year 2019. 저의 기회들어 believes zem 제가 생각엔 Rachim descobri가 흰 iv award. нашем 하 experiments, 근데 어떡해 너무 긴장돼 아.. 내가 긴장하면 안 되는데 오 에이 어때? 좀 떨려? 지금이라도 그거는 몇 개 해 그러니까 운동 안 해가지고 나 오늘 끈적은 괜찮은데 멤버 전체 리허설은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이게 이제 초코 바나나 케이크 케이크가 제일 이쁘다 다행히 사실 혼자서 이렇게 해본다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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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생일 만나요. 생일인데 그걸 그 정도밖에 안 원해? 나 더 원하게 말해? 뭘 찍어? 뭐? 리누 형은 하트 하긴 했는데 까먹었어요. 승민 타트 때. 리누 형은 띄그릇이 뭔됐네. 리누 형. 리누 형. 리누 형. 리누 형이 뭐 했어? 아이 귀여워. 행복이가 나왔다는데. 아 잘했다. 옆에 좀 맞고. 형 형 고생했어. 형 너 눈이 아닌데? 나 어떡해요. 어제 컨텍스 같아야 했어. 아니 둥이. 약간 엉덩이처럼 보여줘. 아니 생각보다. 어이 씨 뭐야 이러면서. 생각보다 그 화면에 나오니까 진짜 야하더라. 약간 엉덩이만 좋아해. 저희 사전 녹화가 있는데 사실 스테이가 없어서. 쌤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막 틀어놓고 싶은데. 방금 팬사를 끝내고 집에 왔답니다. 그래서 언니가 너무 심하게 원했어. 나는 씻기 전에 인사를 조금 더 할까 해서 왔어요. 짧게라도. 얼굴 좀 더 볼까 해가지고. 근데 아까 한 2시, 3시쯤에 먹어가지고. 아직 안 배고파서 생각이 너무. 맞아요. 오늘 좀 핑크핑크하죠. 요즘에 또 벚꽃들이 휘날리고 있어서 그런지. 핑크색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. 벚꽃들이 사실 저희가 벚꽃 축제를 굳이 안 가도. 그냥 차 타면서 지나가도 벚꽃이 너무 많아서. 벚꽃 그냥 많이 보면서 이동을 했었어요. 이제 조금. 이제 조금. 이제. 부위에 좀 하다가. 밥은 이따 먹고. 씻어야지요. 화장은 한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. 화장도 지우고. 오늘 아침 일찍 나갔나? 그렇게 엄청 일찍은 아니지만. 하여튼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요. 저는 점심에 제가 찜닭 같은 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볶음탕? 아니면은. 약간 당면이 들어간 베이비찜? 이런 거. 추천드려고요. 오늘은 딱 10분 정도만 하고 가겠습니다. 굉장히 졸린 상태라서 좀 낮잠을 져야 되겠습니다. 낮잠이라 저녁잠을 져야 되겠습니다. 제가 요즘에는 산업 끝나고. 집에 오면. 6시나 7시쯤 다시 자고. 새벽에 일어났다가. 또 다시 자거든요. 그래가지고. 그게 보여줘서 그런지 조금 졸리거든요. 좀 짧더라도. 잠깐이라도. 이번 수록곡 좀 최애가 뭔지 궁금합니다. 라고 하셨는데. 어. 녹음하기 전과. 후가 최애가 좀 달라요. 음. 음. 그냥 연습할 때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던 곡은. 블링크에라. 음. 이든. 이게 제일 좋았는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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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룰룰. 도룰. 네? 감사합니다. 네? 네. 네. 네? 17송이네요. 누군시를 잘 통해서. 너무 잘 속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